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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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 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별에서 온 다른 생명체 으 으 으 으 으 으 구미오니까 으 으 으 괜찮아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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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